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NFT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크래프터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오픈시로 판매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크래프터 스페이스에서 약간 오류가 생겼었던 거예요. 히든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금 더 쉬운 방법 없냐? 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카카오 계열인 크레이튼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발행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책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도 언급을 한 번 했었었는데 마이템즈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마이템즈는 정말 좋은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오픈시에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픈시를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마이템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귀찮지만 사파리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고요. 폰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드로이드 계열을 하겠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마이템즈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셔서 해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PC하고 모바일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릴게요. PC 베이스입니다. 우선 마이템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만의 NFT를 시작하세요. 마이템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은 1월달입니다. 12월달 기준만 하더라도 카카오톡 클립으로 로그인만 있었었는데 카이카스 로그인 베타가 나왔어요. 저는 클립 드롭스가 약간 마이템즈처럼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이템즈는 사장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건 고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이카스 지원까지 된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클립으로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클립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클립 가입은 이미 저희 쪽에도 영상이 있고 이건 되어 있다는 전제에 살게요. 카카오톡 더보기 메뉴에 있어서 저 클립이라고 클립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QR코드를 인식하라고 나옵니다. 폰에선 바로 연동이 되니까 쉬울 거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돼요. QR코드를 인식하시게 되면 클립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이 클립에서 승인을 해라. 내 손안에 디지털 지갑 클립 열기 버튼을 누를 거냐?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보 제공 요청이 나오고 클립 지갑 주소를 입력된 상태니까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로그인이 돼요. 저는 지금 웹 버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웹 버전도 모바일 웹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미리 전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라고 하는 제가 만든 페이지가 먼저 나와요. 이게 왼쪽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바구니 모양 있죠? 장바구니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는 다른 분들의 아이템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했던 거를 눌러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클레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작품들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누르고 난 다음에 오클레이를 지불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카카오 지갑 클립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립에 클레이를 넣어 놓으셨으면 그거 연동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맨 위에 샵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소드 앤 매직이라든지 파이브 스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게임이에요. 크라이팅 기반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을 여기 마이템지에 올려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여기서 구매하시게 되면 내 카카오 클립 지갑을 담기고 여기 클립 지갑에 담긴 거를 다시 파이브 스타드라든지 이런 게임 지갑으로 보낸 좀 복잡하죠? 중간 매개라고 보시면 돼요. 내 지갑을 담았던 거를 게임으로 다시 보내서 그 아이템도 쓸 수가 있다. 이미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시는 분들만 좀 아시는 게임이에요. 자 보면 이런 식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광신도의 한송검 1클레이 정도 펄산이 한송검 4.5클레이 정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 클레이가 지금 얼마냐면 와모아페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만 1600원 정도 해요. 잘나갔을 때 한 1800원, 2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400원, 1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다. 자 이제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 가운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느 페이지는 상관없습니다. 얘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 페이지는 오무입니다. 파일 업로드, 네임, 데스크립션 여러분들이 이미지 갖고 있는 걸 아무거나 올리시면 되고요. 이름을 써주고 설명까지 써주시고 이 NFT 마이템즈는 국내용이에요. 해외에서 쓰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니까요. 카카오 기반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네임하고 데스크립션에는 마음대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한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영어로 써봤어요. 제가 최근에 글어 쓰던 그림이었는데 작품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구매자의 콘텐츠 사용 권한 동의를 할 거냐 선택 써있습니다. 필수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기 버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온으로 하고 만들기 버튼 누르셔도 되거든요. 그러시기 전에 일단 내용을 같이 봐 볼게요. 내용 보기 들어가시면 마이템즈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명기를 해놨어요.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해설은 좀 필요하지만요. 위에 있는 거 저작권 정책은 일단 빼도록 하고 밑에 걸 봐 볼게요. 마이템즈에서 NFT를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NFT의 소유권만 구매자 양도되고 소유권을 사는 개념이라 했었잖아요. NFT는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책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책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구매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도 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선물하셔도 되고 버리셔도 되고 중고나라에 파셔도 돼요. 알라딘에 파셔도 되고 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2차 가공에서 수익화시킨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2차 저작권에 대한 것들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써 있느냐 다만 판매자가 저희들이 마이템즈에서 NFT를 판매할 때 소유권 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함께 양도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까 선택 부분을 누르면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만들어 써도 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매자 선택에 따라서 2차 저작물 저작권까지 작성권 양수한 구매자는 원래 NFT를 기초로 변형해서 새롭게 창작한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테 있다. 새로운 저작권은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제 책을 갖다가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 2차 저작권이 되거든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은. 이거는 승인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만들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승인을 해야 돼요. 끝내놓고 나서 만들기 버튼 누를 때 다시 또 클립 승인을 한 번 끝내시면 됩니다. 자, 끝내고 나면 바로 넘어가게 되면서 컨트랙트 주스 뭐 이런 거 나오고 무료라고 넣어져요.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요. 클레이 수수료 안 내셔도 되고요. 일단 만들 때는 대신에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월 30회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주 달 거는 몇 번 써가지고 빠졌었고 1월달이 되니까 30회로 재충전이 됐고 오늘 만들어서 1회가 빠져서 29회만 남았어요. 한 달에 30회만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상관없어요. 승인까지 처리가 되고 나면 트랜지션 처리가 됐으나 서버와의 동기화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이템 뷰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저는 이제 9개를 총 만들었고 제 팔로워가 52명이라는 겁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제가 만든 것들 이건 선물 받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NFT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딱 눌러요. 이제 우리는 판매를 해봐야 되니까 누르고 나서 판매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선물하기와 판매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다른 분들한테 주고 싶다 이럴 땐 선물하시면 돼요.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마이템지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아이디만 조사해서도 우리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선물하셔도 괜찮아요. LIMBOT라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 아이템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NFT가요. 판매하고 싶다. 이럴 땐 판매하기 버튼을 바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레이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등록하겠습니까? 제가 100 클레이를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최소가 1 클레이죠. 아까 1600원 얘기했었어요. 정상 금액이 95 클레이가 됩니다. 아 5% 정도 갖고 가는구나. 수수료가 5% 정도 빠지게 돼요. 저렴하진 않죠. 보통 3% 5% 정도 하긴 하는데 5% 정도는 얘네들이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판매 등록이 되게 되면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이템즈에서 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드렸어요. 다음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물하시거나 구입한 NFT 같은 경우에 카카오 클립에서 왜 안 보이지?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 클립 지갑이 연동했으니까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양측에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고 상담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바 왜 안되냐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에요. 카카오 클립에서 승인이 되어져 있고 제휴가 되어져 있는 것들만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픈마켓이잖아요. 누구나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누구나 올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상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지갑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단점이에요. 대신에 마이템즈 앱을 깔면 볼 수 있으니까 뭐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근데 아까 전에 그럼 게임 아이템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클립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제휴되어 있는 회사 리스가 쫙 나와요.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 갈리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희망적으로 좀 보이는 거는 이번에 카이카스 지갑도 같이 제휴를 해서 베타 버전 들어간 것처럼 마이템즈도 점점 커지다 보면 유명 작가들의 작품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반대 경우는 가능해요. 제가 클립에서 샀던 거 클립 드롭스에서 받았었던 NFT 같은 경우에는 마이템즈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죠.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단계별로 천천히 끊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잘 안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강의도 하고 있고 자문 서비스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NFT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못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쉽다 보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재밌는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템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외부로 판매하고 싶다. 오픈시와 같은 곳에 판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이카스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클레이튼 크래프터 스페이스로 연동시켜서 판매하는 방법 이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화이팅.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